네이바를 한번 먹으러 가봅시다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에이 진짜 좋네 아... 포툼아 잘 먹는다 포툼은 포툼이라는 말 자체가 이달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핵 같은데 이거? 망했어요 선분까지 해서 내가 보낸다 간다 자 스트레스! 제가 오브롤 저보다 겨우 이 높은 사람을 상대로 제가 어떻게 털리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저보다 오브롤 이 높은 사람한테 어떻게 털리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브를 당장 이만 놔둬도 이렇게 이기기 힘든데 아씨 진짜 환장하겠네 진짜 아... 진짜 오브를 10일 높은 사람한테 이기기 사람이냐 그쵸? 그니까요 그게 정상이죠 진짜 아... 아... 걔 때문에 2연패 했네 방금은 질 싸움이 아니었나 졌네 아... 기분 더러운데 아주 진짜 그치 와... 여기에서 빠져만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잘 걸려야 되는데 여기서 딱 오버를 아싸! 좋았다! 됐어! 26승 미리크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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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자 26승 미리크몽 미리크몽 이거는 미리크몽 너가 행만 안 쓰면 내가 무조건 이기네 미리크몽 좋았죠? 미안하다 미안해 내 친구야 미안합니다 그냥 살살해도 이기네 더이상 맞압판이기 때문에 봐줄 필요도 없고 아주 빡세게 빡깁니다 이거 아 크몽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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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이상 무조건 되죠 10점 이상 무조건 되죠 지금까지 제가 꿀 안넣은거에요 일부러 예 무조건되지 무조건 기성용 소룡민 아이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농납식도 하고 이렇게 오케이 13컬 마무리 깔끔하죠 깔끔하죠 아주 깔끔하죠 좋아 좋았어 깔끔 이색육수 컴온 좋았어 오 바란이 나오네 여기서 오 70만원씩 나네 오 오 바로 팔아버린다 네 어 바랍팔렸다 팔린거 없고 26승 아 마무리 지어쓰 물론 여기서 제가 포스트팀에서 어디서 네이바를 누르면 바로 네이바를 깔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누르면은 그냥 제가 뭐 얻을 수 있어요 솔직하게 얻을 수 있으나 굳이 네이바를 할값인데 에이 네이바를 할값인데 에이 네이바를 할값인데 그냥 사볼리지 이거 네이바를는 치키만 해서 돈 주고 이거 뭐 플렉스 하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아 플렉스 플렉스 아 이거 이 멤버로 그냥 윌슨 빼고만 했을까 한번 네이바를 이렇게 윌슨이나 비교해서 능력치가 차이가 나네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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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바를 좋네 네이바를 능력치점 볼게요 와 좋구나 진짜로 가속 110회 질속 108회 결정력 111회 중거리 슛 101인데 슈팅력이 조금 낙하구나 하니까 좀 세진 않겠다 시야 좋고 패스트 괜찮고 드리블 119 와 어쩐지 풀코트롤 110에다가 와 민첩성 110 양발 그 특성 4개 와 와 화구 와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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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ice 오 오 오 오 오 왜 가마차기 바로 안발해 Non-Stop HT 우와 네이마르만 할 수 있는 우와อonya 해링까지 깔끔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가마차괜찮네 아 가마차기 한 번 지려요?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가마차기요 오오 그러네 그러네 오오 오오